AS 안 들어오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한테 이익이지 손님들 고장 나서 AS 들어오게 만들면 저희가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잔고장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얘기하는 대로 다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하신데 하시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동네분이라서 그랬나?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 투어를 하셨대요 캠핑크 업체들 싼데 뭐 차까지 파는데 이런 데를 다 전국을 돌아다니셨대요 볼펜심 안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다 보니까 저희께 가장 깔끔하게 완성도가 높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돌아다녀 보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볼펜심으로 그 이은매들 어떻게 됐나 다 보니까 저희 거 제품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몰랐어요 그 얘기를 오늘 전해 들었어요